여러분, 오늘은 또 마인크래프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게 조금 렉이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걸 로그인을 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거든요. 막 쓸게요. 막 쓰고, 썩을 해놓겠습니다. 싸움이 싫으니까 평화로움으로 해놓고요. 보너스 상자 켤게요. 만들겠습니다. 베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베타 버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타 벨드는 최종 제품이 아닌 점이 기억해 주시... 네, 알고 있습니다. 피드백을 기다린다고요? 아, 베타 버전에서는 베타 버전을 사용하는 친구와 같이 플레이할 수 있대요. 버그를? 네, 알겠습니다. 찾으면 알려드리죠. 노츠가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집 그만하시고 들어오세요. 아, 네,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님 와이파이가 아닌 것 같죠. 잠시만요. 네, 이제 들어오셔도 돼요. 최대한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 근데 이거 물에 비친 모습이 베타라고 써있네요. 딱. 베타 버전은 처음 하는 거라서 이게. 그럼 이렇게 조금씩 걸리는데. 저 이제 들어가요. 아,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아직 저 접속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오지 싶어지고요. 그럼 더 해도 되죠? 네. 거의 다 됐어요. 버그가 있으면 저희가 더 좋은 버그는 안 알려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게 더 좋죠. 좀 크게 말해. 네, 그게 더 좋죠. 아직 들어오지 마세요. 야, 안 들어오고 있죠? 네,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안 되네요, 계속. 저도 안 될 때 싫어. 네, 들어와도 돼요, 이제 그냥. 네, 들어왔고 싶으면. 들어오시고 싶으면. 아, 꼭 안 들어와도 돼요, 지금. 왜냐면 저도 어차피 지금. 안 들어가졌어서. 다 알렉스로 바꿔버린 거. 음, 그냥 들어오세요. 그저, 이거 안 되네요. 잠깐만, 나갔다 들어올게요. 나유님도 나갔다 들어오세요. 하나, 잠깐만요. 기록 지울게. 둘, 잠깐만요. 셋!